디스크가 정상적으로 하나씩 똑같은 크기와 간격으로 이렇게 정상입니다. 비니의 허리는 디스크가 이렇게 반만 있는 반척추증이라고 하는 반척추증이 무려 흉추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없어서 있고 또 척추가 이렇게 반쪽으로 쪼개져 있는 나비 모양이라고 불리는 나비척추증이 있어요. 나비척추증 나비척추증은 흉추 4번, 7번, 8번, 10번에 걸쳐서 있고 여긴 흉추 가슴 쪽이고 허리 아래 요추 쪽이 5개의 디스크가 요추디스크가 있는 상태로 반척축증과 나비척축증과 요추디스크 5군데가 있는 것이 비니의 허리 상태입니다. 비니의 호지마비로 구멍을 한 상태입니다. 목자리를 끓이면서 불은 차고 있고 배변도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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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